안녕하십니까 최근 댓글에 근육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상상 속의 그대 이상근 증후군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말로 근육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게 사실일까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의대생 시절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 초중반 그때는요 교수님들이 모두 허리 통증의 90%는 근육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 아픈 사람들이 전부 다 허리 주변에 근육이 뭉쳐있고 누르면 아프고 하는 그게 너무 확연했기 때문에 허리 아픈 건 근육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후로 정말로 많은 허리 통증에 관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디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이 다 생긴다 하는 게 거의 상식화됐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5분 6분 허리 디스크에 저렇게 노란색 라인이 보여주는 저런 식으로 디스크가 찢어져 있죠 저런 디스크 찢어짐 때문에 허리 가운데가 아픈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에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디스크 탈출 때문에 다리로 가는 신경뿌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생긴 신경뿌리를 디스크가 눌러서 아픈 그런 좌골신경통이 온다 하는 게 이제 일반 상식화 된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리 아픈 것이 근육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니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지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작년 3월에 있었습니다 3월 어느 일요일 점심 때 점심 회식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조수 한 분이 이사한테 아 내가 이상근 증후군이 걸려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상근 증후군 그런 병은 없습니다 그건 다 디스크 탈출증이 생긴 증상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 엉덩이에 이상근 부분을 누르면 엄청 아프기 때문에 이상근의 앞통이 있고 또 이상근 때문에 그 신경이 눌려서 다리 쪽으로 저린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참 이상근 증후군은 디스크 탈출증을 잘못 진단해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그런 상상 속의 병인들을 어떻게 설득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내기를 합시다 내일 허리 MRI를 찍어 가지고 디스크 탈출이 없으면은 내가 그 MRI 비용을 다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탈출이 있으면 나한테 MRI에 쓴 비용 그만큼 그대로 나한테도 쏘세요 그랬습니다 이랬더니 이 교수님이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콜 이러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뭐 만날 때마다 이렇게 도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어떻게든지 정확한 진단을 해보자고 하는 저의 어떤 충정어린 그런 마음에서 했던 아주 그 정말 처음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그런 도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달기 회를 치고 먼동이 트는 그 시점으로부터 한 6시간, 7시간 후에 저한테 SNS 문자가 하나 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면서 두 개의 MRI 사진을 보내 오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보시면 이 교수님 허리에 이제 그 이행성 요추가 있어 가지고 4, 5번인지 5, 6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얼핏 봐서는 5, 6번 같습니다 5, 6번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크게 탈출이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근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알고 보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상근이란 먼저 엉덩이 속에 아주 작고 예쁘게 나 있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 아래로 좌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이상근 있는 데를 눌러서 아프고 앞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리 아픈 증상이 마치 좌골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통증이 내려가면 그걸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뭉쳐서 그 아래를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눌러서 좌골신경통이 생긴다 하는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병입니다 왜 이상근 증후군이 상상 속의 병이라고 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는요 한 번도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이상근이 좌골신경통을 눌렀다는 그런 상황을 MRI나 혹은 수술해서 들여다봐서 밝혀진 그런 증거도 없고요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요 이상근보다 더 위쪽에서 전기 자극을 하고 이상근 바로 아래쪽에서 전기 자극을 하면 이상근이 만약에 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그 눌린 게 근전도에서 그대로 신경전도 검사에서 다 반영이 되는데 그런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실존했다는 증거가 없는 그런 병인 거죠 또한 근육이 뭉쳐서 신경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말초신경이 눌리는 병들은 대부분 근육 속에 있는 근막에 의해서 눌리거나 인대에 의해서 눌리거나 합니다 근육 자체가 그 물렁물렁한 근육이 뭉쳤다고 해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의 병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구나 말초신경이 눌려서는 방사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방사통이란 방사통은 피부신경, 근육신경, 뼈에 있는 신경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생기는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통증인데요 말초신경이 눌려가지고는 절대로 방사통이 생기지 않고 그 말초신경이 가는 부위가 쩌릿쩌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근육힘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방사통은 신경뿌리에 있는 특수한 부위가 염증이 생기고 눌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상근증후군에서 나타난 모든 증상이 허리디스크 탈출로 다 설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한테 오셨던 저한테 이상근증후군이라고 진단받고 오셨던 환자분들이 모두 다 허리디스크 탈출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근증후군이 굉장히 진단하는 사람 혹은 진단을 받는 사람한테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지긋지긋한 좌골신경통이 무시무시한 허리디스크 탈출 같은 그런 병이 아니라 신경위를 지나가는 근육이 뭉쳐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그 뭉친 것만 잘 풀면 금방 해결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단하는 사람이나 치료받는 사람이나 진단받는 사람이나 너무너무 이 혹하기 쉬운 그런 상상 속에 아주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진단명에 가깝습니다 사실은요 호랑이가 전자담배 피일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 피리폴미스신드롬 이상근증후군의 피를 받아가지고 세미나도 하고요 투시촬영을 하면서 바늘을 넣어가지고 이상근증후군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지금 시큰묵해 나와있는 저 부분이 이상근근육이고 초음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초음파로 이상근을 들여다보면서 빨간색 화살표 쪽으로 제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상근에다가 주사를 하라고는 모습입니다 저 바늘 끝이 왔다갔다 하죠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상근근 근육이 툭 튑니다 저거 보세요 저 툭 튀는 게 이상근증후군의 아주 전형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죠 저기다가 바늘 넣고 약도 넣고 해봤지만요 이분들 초음파로 주사 맞았던 분이나 투시경으로 주사 맞으셨던 분이나 모두 다 이 주사역과 얼마나 갔습니까 하면 5분갔었는데요 갔었는데요. 혹은 하루이틀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허리 디스크 MRI 보고 그 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치료하고 좋아지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이상근이 뭉쳐서 그 이상근 밑을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누르고 그것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생긴다 이런 말 믿지 않습니다. 대단히 매력적인 설명이긴 하나. 매력적이라는 것과 그게 진실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진실이 아닌 매력적인 일들은요. 많은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이런 진단을 하면 안되고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하는 순간 이렇게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이런 자세. 이런 자세. 이 오른쪽에 이 허리를 구부리는 저 모양을 보십시오.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허리가 뒤로 젖혀서 요추전만이 잘 유지되면 디스크가 잘 붙어 들어가다가 허리를 구부림으로써 한 번에 확 저렇게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좌골신경통을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진단하는 순간 허리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서 찢어진 디스크를 나쁜 스트레칭을 통해서 점점 더 찢게 만드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에 가슴 두근거리지 마시고 그런 병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든 이상근 증후군은 디스크 탈출증 혹은 디스크가 찢어진 원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를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근 스트레칭 한두 번만 하고 나는 이상근 스트레칭 해서 좌골신경통이 다 좋아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워낙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그 시점에 디스크가 아주 튼튼했기 때문에 찢어지긴 했지만 금방 아물고 금방 해결됐던 것입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 좋아지실 분들이었던 거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10살 20살 더 먹은 다음에 또 이상근 증후군이 왔을 때 그때도 똑같이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주 깊고 깊은 허리 통증의 수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진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